안녕하세요. 바네사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. 오늘은 자라에서 나온 트위드 옷 가져왔어요. 자넬이란 단어 아시나요? 자라랑 샤넬의 합성어인데요. 그만큼 자라에서는 트위드 옷을 잘 만들기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봄 데이트할 때 입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자라 트위드 세트랑 마주 트위드 원피스까지 가져왔어요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나의 Bodine & What's Up 낙지의 문화는 델와 섭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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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이렇게 트위드 옷들 보여드렸는데요. 앞으로 봄옷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또 봬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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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